세상에 이런 성경말씀이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아담이 겁난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것과 노아 때에 이르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히 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역사를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며 유대민족의 역사로 국한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함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헐그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며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하여 우상승배함으로 BC 586년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기대하셨으나 안되고 안되는 모습에 실망하시고 마침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넘어선 새로운 구원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미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을 어렵다 칭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속 곧 율법이 하나님의 은약임을 믿고 준행하는 자들과 신약속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천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제2장 6장 8장 10회ANNA 124-4 라운드에서astic을 Garden